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줍니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8월과는 잘 화해를 하셨나요? 작별 인사도 잘 하셨고요. 자, 오늘부터 9월, 9월에게 시간을 주자고요. 어떤 시간? 치유하는 시간, 힘내는 시간. 또 행복해지는 시간.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땡큐! 9월 1일 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 7761님이 신청해 주신 곡 폴스가든의 레몬트리와 함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내용 여러분 어떠셨어요? 90세 노인이 인생을 돌아보며 남긴 45가지 조언 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던 글의 일부 중이었는데요. 정확한 출처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컬럼리스트 올해 64살의 레지나 브랫이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45가지 조언 중에 저는 11번, 19번, 30번 조언에 땡땡 별표 돼지꼬리 땡냐 해놨다가 오늘 9월의 첫 출발이잖아요. 9월 1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의를 해라. 많은 부분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현재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발걸음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과거와 화의를 하라.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게 치유할 시간을 줘라. 시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좋지 않나요? 어차피 그 시간은 내 시간이니까 근데 내가 나의 시간에게 자꾸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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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되면 좋은데 빨리 안 될 경우 막 속이 타고 애가 타고 그럼 막 영혼까지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의 시간에게 치유할 시간을 줘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행복해져라.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가 된 만큼 답답하고 조심스러운 9월의 출발이긴 하지만 또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그 태풍 너무 야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스스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퐁당에서는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명 선물에 퐁당 빠졌대잉 퐁당 선물에 빠졌대잉 그런 날을 오늘 만들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선물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선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선물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은 특히 나만의 교훈 뭐 집안의 가훈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인생의 교훈들을 저희 퐁당과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9월 동안 내가 준비하는 계획들 있으시면 저희 퐁당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퐁당으로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쓰담쓰담님께서 우리 인내하고 기다림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첫째 날 모두 즐거운 날 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한 주가 천만 시민 멈춘 주간이래요.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사실 이런 시기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지만 모두의 안녕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들과 함께 를 건강을 위해서 멈춤 주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좀 많이 무언가 하던 것들을 조금씩 멈춰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 활동 줄이고 서로 간의 만남을 좀 멈추는 그런 일주일 보내자고요. 보내자고요. 3513님께서 강한 태풍이 오기 전 잠시나마 가을 초입의 시원함과 고요함과 푸른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9월에는 배려와 위로로 행복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배려와 위로 그냥 배려, 위로 이 얘기만 들어도 뭉클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공동체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의 초입이죠. 9월, 10월 저 가을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오늘은 좀 폭염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떤 걸 하지 고민하다가 우선은 외투를 얇은 외투를 걸쳐 입을 거에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노래들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설레이고 있어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77님께서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지난 주말에 딸이 라디오를 하나 사왔는데 TBS에 채널 고정 해두고 갔어요. 퐁당퐁당은 어플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까 규리씨 목소리가 더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우 딸이 기특하네요. 선물 보내드려야지. 어떤 선물 필요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 사연까지도 소개해드려야지. 3846님께서는요. 요즘 일이 줄어 힘들고 힘듭니다. 궁여지책으로 새벽에 우유배달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도 만나고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투잡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선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귤디의 일기 내 이름은 김규리다. 개명한 일입니다. 한 10년쯤 되었나 보다. 김민선으로 오랜 시간 불려왔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개명하게 되었다. 당시엔 나의 사정을 모르는 대중의 이회와 편의를 돕기 위해 집에서 불려왔던 이름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나에게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으리라. 그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고 도청에 미행에 일을 하려 하면 방해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뭐 하나 잡아서 망가뜨리려는 공작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당시엔 내가 감당 못할 너무 큰 권력이어서 이름을 버리던지 생명을 버리던지 해야 끝이 나는 그런 싸움이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삶을 선택했고 이름을 버렸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혼란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김규리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다. 이름을 바꾸면서 내가 늘 하던 말이 있다. 내가 본래의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로의 나이다. 부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 그렇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나는 안 달라진다. 그대로다. 그런데 간혹 속내용까지 바뀐 척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름은 달라졌어도 속까지 달라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할 것이며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척하며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득을 보려 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으로 이름을 일곱 번 바꾸면 일곱 명의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 193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가장 아픈 이야기는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꺼내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여러분을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시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나 아니면 내 용기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동안 얻게 된 인생의 교운들 9월을 맞이해서 9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사는 동안 내가 얻게 된 인생의 교운들 그리고 혹은 가훈 혹은 나의 좌우명 혹은 행복하기 위한 9월의 계획이나 다짐 저희 퐁당과 함께 나눠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카릴지부란 카릴지부란? 카릴지부란 무슨 뜻이지? 어쨌든 닉네임이 그래요. 카릴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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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상하다. 저는 사실 닉네임에 되게 꽂히나봐요. 뭔가 되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제 좌우명은 그려려니 하고 살자 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은 없겠죠. 열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려려니 하고 살자. 그렇죠. 그려려니 그려려니 그냥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약간 왜 우리 그러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스물세 번을 참아라. 한 번 쉬어라. 세 번을 쉬어보고 크게 그걸로 그걸로 안 되면 그걸로 안 되면 두 번을 더 쉬어서 총 다섯 번 정도 쉬어라. 그러고 나면 조금 가라앉아서 차가진 머리로 그 지금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 번 다시 돌이켜볼 것이다. 다시 돌이켜볼 때는 이미 그 화가 난 이유가 별것이 아니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려려니 숨을 이렇게 한 번씩 쉬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뚱글 2 님께서 보다 넓게 보다 높게 라는 좌우명으로 살아요. 내가 있는 그 어디서든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더 넓은 시야로 항상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다짐이죠. 라고 해주셨고요. 3이 3 5 님께서는요. 저는 두 아이를 시집 장가 보내면서 손편지를 써주었는데요. 서로의 부족함 채워주는 백필이 되어줘라 고요. 잘 지내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백필이 되어줘라. 사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완벽해서 그래서 함께 만나 이렇게 함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완벽함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게 다들 사람이라서 부족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면 그거야말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블리 TG 님께서는요. 담임 선생님과 매일 아침 함께 말한 급훈이 있었어요. 급훈이 있었어요. 괜찮아. 우린 참 소중하니까. 저희 반은 다툼이 없던 반이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멋지다. 괜찮아. 우린 참 소중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린 참 소중하니까. 아 이건 이것도 진리죠.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또 모든 일이든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진짜 괜찮아지잖아요. 선생님 너무 멋지다. 음 우리 선생님 찾아서 월요일날 음성편지 좀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 네. 찾기 힘들겠죠? 자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고선 아까 전에 약간 좀 오랜만에 힘을 내서 저의 아픈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연을 보고선 힘을 다시 냈어요. 웃음을 다시 되찾았어요. 약간 눈물이 글썽거리고 심장이 막 떨렸는데 후두둑 이분 쿨방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설사 배 아파서 고속도로 휴게실 장건강 선물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장건강에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언니 공간 컨설팅 대표 신승희입니다. 고객님 댁을 방문해서 정리뿐만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요. 막상 현장을 가보면 숨겨진 물건이 막 여기저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과시간이 막 10시간 13,4시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선생님들도 지치지만 고객님한테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할 때가 좀 발생을 하고 저희를 조금 대하지 않을 때 좀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일을 하게 되는 거는 고객님들이 만족해하고 뿌듯해하는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 집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공간을 바꾸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고맙단 말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바뀐 모습 보고 다른 집 된 것 같다. 나름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들 너무 힘이 많이 나고요. 또 웃는 모습들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공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신승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와 저 필요해요. 저 진짜로 공간 정리 진짜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공간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고맙네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공간 잘 정리를 잘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풍요로워진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을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로 채우는 것이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신승희 대표님 공간이 소중한 가치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고객들의 집과 회사를 멋지게 변신시켜 주세요. 우리 집 생각하니까 답답해집니다. 신승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 컨설턴트 여러분 퐁당퐁당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 이재은의 아시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배우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즐겁게 숫자로 2만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칼릴지브라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예술가이면서 시인 작가 화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술가이면서 시인 작가 화가 레바논계 미국인 칼릴지브란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좋다니까 라디오 하면서 바로바로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집단지석 너무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본격적으로 선물에 퐁당 우리 빠져보자고요. 자 71695 님께서 9월에는 뭔가 안 해본 일을 새로 시작하기보단 제대로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있는 동안 못 읽던 책들을 마저 읽고 미루던 방정리 옷 정리 좀 해보려고요. 거리 두기가 끝나면 산림복지시설 이용권 들고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지다. 기분 좋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지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할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못 읽던 책들 쌓여있던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책상 정리 옷방 정리 내 방 정리 정리 좀 해보는 것도 이참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일주일이 훅 갈 것 같아요. 음 아주 지혜롭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081님께서 날이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잔다길래 나도 거실에서 같이 자겠다고 하니까 9살 딸이 아빠는 코고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못 자니까 방에서 주무세요. 그랬어요. 저도 딸과 거실에서 시원하게 자고 싶습니다. 코고리방지용품 선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네. 두세 번 더 보내드릴게요. 어흥 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랑 제 막내 남동생이 그렇게 코를 크게 골거든요.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호 님께서는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 하시는데요. 요즘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없다면서요. 우리 아버지 어깨 쫙 펴시고 집에서 편히 주무시라고 온수매트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기꺼이 기분 좋게 행복과 함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들 힘드시죠? 그래도 어떻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 내보자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8473님께서는요. 9월의 첫날 오늘부터 첫 추구는 합니다. 소위 잘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시절 유유 눈물자국 주위의 시선에 모든 걸 내려놓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각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점점 나아지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는 줄 알았거든요. 주인공으로 근데 좀 어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그쵸? 괜찮아요. 네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거야말로 최고가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왠지 마스크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밖에 마스크 선물 원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7308님 그리고 꼰대 라떼 라테 님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 님께 마스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 큰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82255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BTS 슈가와 이소라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82255님이 신청해주신 곡 이소라의 이소라의 이소라와 슈가가 함께 부른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빌보드 핫 100위에 올라왔죠. 100위에 1위 오 멋지다 우리 BTS 우리 BTS 다이나마이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 터뜨려 버려 그냥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3203님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규리 씨에게 고백할 테니까 선물 좀 줘요. 하지 마세요. 고백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냥 선물을 드릴게요. 고백 왠지 간질간질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막 설레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떨려서 안 되겠어요. 그냥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2366님께서는요. 층간소음도 해결해준다는 퐁당퐁당 오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한 시간 동안 같이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9514님께서는요. 코로나로 14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이번 달 말까지 하기로 하고 가게 앞에 폐업 안내판을 오늘 아침에 붙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4년 동안 운영하시던 가게를 오늘 폐업 안내판을 오늘 아침에 문에다 붙이시고 얘기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납니다. 선물로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온수매트 겨울을 데뷔해야죠. 따뜻해지게 온수매트 선물 보내드릴게요. 13멋쟁이님께서요. 오는 오는 8일 9월 8일인가 봐요. 오는 8일 둘째가 군입대하는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막상 군에 입대시킬 입대시킬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너 한번 갔다 와봐라. 나의 손을 떠나서 네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고생 좀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진짜 군대 다녀오면 남자스러워져요. 듬직해지고 제 남동생 보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몇 달 후에 군대를 끌려가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근데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와서 진짜 남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삼멋쟁이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행복한걸 님께서 놀이방 매트 필요한데 홈트 중인데 놀이방 매트가 필요하시대요.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5530 님께서 남자 가장 아빠로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 울고 싶을 땐 울어 그래야 같이 울어줄 수 있지. 그래서 요즘은 수시로 울어요. 다섯살 막둥이가 울보 아빠라고 놀리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 생각인 저의 내피셜 이에요. 수다와 눈물을 흘리는 거에 익숙해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라고 그 누구도 남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또 감정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일한 감정의 탈출구는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디달다 님께서 상처가 나면 흉터가 지지만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흉터도 나을 수 있어요. 영혼의 상처지만 밴드 붙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밴드가 돼줄 수 있어요. 저는 여덟 글자를 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귤디 방송 들을 수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밴드가 되어줍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통당통당해서 밴드가 끈끈하게 되어주자고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관이관이 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여러분 우리 내일 봐요. 오늘도 아리아리